꿀벌입니다. 이제 제 5강 오늘은 어떤 뭐 기법도 기법이지만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굉장히 안전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 라고 하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고가 에요. 52주 신고가는 거지가 될 수 있는 자리 역사적 신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되요. 52주 신고가 하고 역사적 신고가는 어면이 어면이 틀리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역사적 신고가 라는 건 이 연봉을 보셔야 되요. 연봉. 그죠? 이 아이가 고점을 만들면 이 구간에서는 52주 신고가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하지만 이 구간을 돌파할 때는 52주 신고가라고도 말하지만 역사적 신고가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역사적으로 이 구간이 제일 고점이에요. 그러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게 되면 연이잖아요. 연. 어느 구간에서 52주 신고가라는 말이 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52주 신고가에서 잡으면 그지가 되는 거고 역사적 신고가에서 잡으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연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연봉을 이때가 2017년도죠. 2017년도에 18,000원을 찍고 바닥으로 3,000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다시 올라오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하락 상승.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리고 있던 개미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 또 다른 개미가 붙겠죠? 그럼 이 구간에 개미는 어떻게 됐겠어요? 없어졌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또 다른 개미가 있죠? 그럼 이 구간에 개미를 돌파하게 되면 앞에서 앞에서 이 구간을 매집을 해 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 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 이걸 먹으러 간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왜 진입을 하냐? 바로 상한가라는 캔들 때문에 그래요. 상한가라는 캔들이 어떤 원리를 만드냐? 세력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세력이. 그러면 세력이 주가를 바닥에서 올려놓고 하락을 했는데 이 바닥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상한가, 정가를 돌파한다는 말은 이 상한가를 누가 보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력이 보냈다는 거예요. 세력이. 세력이 보내놓고 어제 들어가서 오늘 수익이 났죠? 그런데 왜 오늘 주식을 팔아야 되죠? 바로 꼬리를 쳐서 그래요. 꼬리를. 주식은 쌍공구간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쌍공. 쌍공 맞고 그지 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쌍공구간에서는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다? 이 중간이 양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종가로 상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진입을 해서 약수익이 오늘 났는데 약수익이라도 7%가 약수익은 아니에요. 하루에 7%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행에다 1년 이자를 분거 대비 하루 만에 여러분들은 365일을 기다리고 적금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루 만에 그냥 이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을 찍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없어지는 거야. 상한가를 갔다가 상승을 하니 더 갈 줄 알고 개미들이 진입을 했으면 주가가 빠졌죠? 여기서 한번 꼬리 쳐주는 거야. 그런데 다시 또 이 구간을 이탈했다가 돌파했다? 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이야. 그럼 추세가 뭐가 되죠? 그렇죠. W가 된다. 이 말이에요. W가. 그러면 이 지금 구간은 무슨 W가 돼요? 그렇죠. 행복, 행복. 박스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박스권. 그런데 지금 주가가 바닥으로 하락하는 구간인가요? 올라가는 상승 구간인가요?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평선이에요. 이 평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 기법, 앞뒤 기법, 쓰리섬 기법, 포섬 기법.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의 이 이름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떼돈 벌어요. 떼돈 벌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중에 일조 기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조 기법이 한 가지가 아니야. 엄청 많아요. 상한가 간 아이를 다음날 시가에 무조건 잡는 방법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승률이 100%야. 그리고 또 다른 일조 기법도 승률이 100%예요. 근데 100%가 안 나오면? 민키야. 나부러 개소리하지 말라 그런다 또. 그러면 되겠어. 오빠 지금 열심히 주식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조용.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조 기법을 현재 우리 제자들 몇 분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또 다른 또 일조 기법을 공개를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아이가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그럼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면 주봉을 보면 이 아이가 이 구간, 월봉을 보자. 월봉이 갈 것. 그럼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시작하면 이거 먹으러 간다는 거야. 아니면 어떤 그림이 또 나오겠어요? 그렇죠. 꼬리치고 빠져요. 이 구간을 꼬리를 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어떤 구간이 되겠어요? 그렇죠. 쌍봉구간 되는 거예요. 쌍봉구간. 꼬리칩은 그지 되는 거예요. 돌파를 못하면 절대로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해서 끝났다. 종가가. 그러면 뭐가 돼요? 쌍봉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야. 돌파구간이지. 그래서 꼬리를 찍으면 그지 되는 거고 돌파를 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역사적 최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다? 손절을 잡아야 돼요. 손절을 안 잡아보면 뭐가 된다? 그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점에서 주식을 사는 게 부자가 되냐 거지가 되냐의 차이예요. 부자가 되는 건 욕심을 버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거지가 될 때는 욕심 때문에 거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칠 때 그냥 5만 원, 10만 원만 되면 무조건 팔아버려요. 그럼 하루 종일 단타 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야. 매일같이. 하루에 천만 원, 1억을 벌 수 없어도 한 달에 천만 원, 5천만 원도 벌어요. 뭘로? 500만 원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절대로 주식은 왼쪽에 사서 오른쪽에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서 단타로 진입을 하면 고점 찍고 오른쪽으로 하락하게 되면 은봉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럼 역배열이 무조건보다 익절해야 돼요.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